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제가 가면 집에서 제가 키운 상추 얘는 조선상추가 아니고 로맨이라고 하나요?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그 잔에 심었던 걸 다 따서 먹고요. 걔가 너무 안 자라서 다 먹고 얘를 새로 심었어요. 심은 지 한 20일 됐나요? 아침에 한 서너 장이라도 상추를 꼭 먹으려고 우리 식구들은 잘 안 먹어요. 이건 다 제꺼예요. 따서 이렇게 하얀 진흙이 햇빛이 잘 안 보이네 제가. 하얀 진흙이 많이 나오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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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 여기 베란다 난간에 다이에다가 올려놨더니 아주 강해요 강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